2010년 12월 23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앞둔 그 시점인데 그때 인터넷에 한 사이트에 아주 끔찍한 사진이 하나 올라와요. 그 사진은 보통 우리가 이제 빵집에서 사먹는 밤식빵 안에 쥐가. 맞아요. 기억나요. 한 누리꾼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사진들입니다. 식빵 사이로 보기에도 흉측한 쥐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입니다. 이 사진들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갔고 해당 식품업체는 급히 해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진들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게시자의 신원 파악이 우선이라 보고 IP 추적에 나섰습니다. 조사를 해보다 보니 놀랍게도 이 사진은 이제 조작된 거죠. 조작된 거라는 뜻은 쥐를 식빵에 넣어서 식빵을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범인 사진을 올린 이 사람이 사실은 문제가 되었다고 했던 그 제과점 근처에서 제과점을 하던 동정업종의 경쟁, 경쟁업주였던 것이죠. 범행을 결심한 김 씨는 아들에게 만 원을 주며 경쟁 제과점에서 식빵을 사오라고 시켜 해당 업체의 구매 영수증과 비닐봉투를 입수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매장에서 제빵사가 퇴근한 틈을 타 쥐를 넣은 식빵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PC방에서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자리를 옮겨가며 남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이 밝혀지게 되는데 이때 그럼 과연 그 식빵이 어느 식빵인지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식빵은 다 식빵인데. 식빵이 지분이 없으니까. 식빵은 그냥 식빵이잖아요. 식빵이죠. 그때 이제 국가수에서 이걸 조사를 내려가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화학적 지문, 동의원소를 이용한 화학적 지문 기법이 사용돼요. 그 빵집에서 나온 빵들과 밀가루 거기에 있는 것의 동의원소 비율과 의심받고 있는 제과점의 밀가루나 거기에 있는 빵들, 그것들의 동의원소 비율을 비교한 거예요. 이쪽이랑 같은 거죠. 여기 물질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데 화학적 지문으로 볼 수 있겠네요. 국가원은 쥐식빵의 겉모습이 김 씨 매장에 있는 빵틀과 일치하고 칼슘과 마그네슘 또 나트륨 등 빵의 성분 역시 김 씨 매장의 식빵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한 일입니까. 혹시나 다른 식빵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눈치를 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작을 하려고 해도 흔적은 어떻게든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범죄의 흔적과 관련해서 중요한 살인의 방법이랄까? 그 가운데 하나가 독살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독살. 원래 독살이라는 건 아주 오랫동안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졌던 범죄의 수단인데 그 이유는 독살을 했을 때 범인이 누군지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군요. 김정남 독살의 신경성 독가수인 VX가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러시아 야권 운동가가 독극물 중독 증세로 입원했지만 중태입니다. 녹차와 홍차는 같은 잎으로 만들어지지만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른바 방사능 홍차 사건. 들어봤는데 저는. 러시아에서 푸틴이.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떠도는 얘기만 보면 대통령이 쉽죠. 홍차 한잔할까요? 이 이야기는 러시아의 비밀 요원이죠.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를 벗어나서 영국에 망명을 하게 돼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영국에 가서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현재 러시아 정부를 비판하고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러시아에 있을 때 동료였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을 만나고 와서는 갑자기 막 몸에 이상이 생겨서 막 뒤틀리고 이러다가 죽게 돼요. 머리칼이 다 빠지고 혈색을 잃어버린 남성. 전직 러시아 스파이 리트비넨코의 사망 직전 모습인데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건 푸틴이라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공개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푸틴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러시아 정부의 눈에 가시였던 리트비넨코. 지난 2006년 11월 런던의 한 식당에서 전직 동료들을 만나 녹차를 몇 모금 마신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구토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죽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을 부검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제 이 사람의 혈액에서 폴로늄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요. 폴로늄.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큰 물질인데요. 폴로늄. 일반적으로는 존재하기가 거의 힘든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사능 물질이에요. 이것도 화학기호가 있나요? P... P... 폴로늄. 그래서 폴로늄은 언제 이게 저희가 공부하다가 듣게 되냐면 퀴리부인. 퀴리부인 할 때 얘기가 나와요. 퀴리부인. 퀴리부인이 먼저 폴로늄에서 폴로늄을 추출하고 방사능 물질 그다음에 나중에 라디움을 추출하게 되는데 폴로늄을 붙인 이유가 그렇죠. 폴란드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방사능 물질 폴로늄을 살인도구로 썼다는 뜻은 이건 전 세계 몇 개 나라밖에 할 수가 없는 그것도 최고의 어떤 정보부, 정보부라든가 이런 데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평소에 보통 사람들은 얻어낼 수 없는 물질이라든지. 얻어낼 수 없어요. 우리 여러분 접근할 수도 없고 이거 볼 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뭐 하니까 다른 독근물을 써도 되는데 굳이 그걸로 죽인 이유가. 그럼 우리가 죽인 거 맞아라는 거 은근히 알리는 거예요. 보복한 놔야겠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년 전에 발생한 러시아 스파이 독살 사건을 직접 승인했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원자로에서 만들어지는 방사성 독극물 폴로니엄 210을 러시아 정부의 개입을 보여주는 증거로 꼽았습니다. 조사팀은 리트비넨코 살해 작전이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푸틴 대통령에 의해 승인됐을 것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되게 잔인하면서도 되게 선전적이네요. 살인방법이. 이건 이제 대놓고 누가 살인법인지를 사실 알려주는 거나 다름없는 식으로 독살 시킨 경우지만 원래 독살이라는 이 방법은 누가 범인인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고요. 역사에서 너무나 많이 나와서. 보통 독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저희가 지난 한 20, 30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들.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독은? 청산가리? 청산가리죠. 아, 청산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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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리는 이게 탄소, 질소, 이게 포타시움, 칼륨이라는 거죠. 칼륨. 사이아나, 칼륨. 굉장히 단순해요. 구조가 단순하고. 이거 다 사람 몸에 있는 흔한 원자들도 돼 있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칼륨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 사이아나, 이 사이안기. 이게 독이에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바로 이게 독이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수소를 붙이면.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건데요. 여기 수소를 붙인 거를 치클론 비라고 해요. 치클론 비라는 바로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아우슈비치를 비롯한. 아, 학살을 이용했다. 유태인 수용소에서 학살을 썼던 가스가 바로 이 사이아나 수소예요. 호흡기로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독인지는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검증이 된 거죠. 이게 사실 몸에 들어오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의 몸의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공장이에요. 그 산소와 음식물을 결합하는 그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이게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숨을 쉬어서 산소를 세포로 보내도 사실상 세포는 산소가 없는. 그러니까 세포가 질식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망하신 분들 보면 마치 질식사의 흔적처럼. 아무리 숨을 쉬어도 산소는 가지 않아요, 세포로. 가서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죽는 거구나. 무서운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게 과연 독이란 무엇인가. 독.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많은 독들이 어디서 오냐 하면 식물에서 많이 와요, 식물. 그렇죠. 그럼 왜 식물은 독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은 위험에 처하면 도망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식물은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사실 모든 식물은 기본적으로 다 독을 만들어요. 모든 식물은 독초예요. 이것이 독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은 단지 우리가 그 식물이 만든 독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고. 그런데 그것도 감당한다는 거지 결국은 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양이 어느 이상 되면 감당 못해요. 저희가 한 번 다뤘지만 에탄올 같은 경우는 식물이 아니라 균이 만드는 독이죠. 규모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뭔가 마비를 시켜요. 특히 동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신경계에 마비를 줘서 뭔가 신경이 약간 작동 안 되게 만드는데 우리 같은 큰 동물은 조금 먹어도 그 정도 마비는 기분이 좋은 거야. 적당히 마비가 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기분이 좋게 하거나 그런데 먹는 것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다 독이에요. 그래서 뭐 카페인, 니코틴 이런 거 다 독이에요. 그렇죠. 니코틴 중독. 너 중독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니코틴 중독됐나. 니코틴이 중독되는 건데. 오늘의 비장의. 이거 진짜. 이거 죽들었어요.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복잡해요? 니코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사실 범답 나오면서 자꾸 분자로 이것저것 만들어 놓은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거 300짜리, 300개짜리 샀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데. 오늘 다룰 거 이렇게 둘이서 오시고. 오늘 안 다루는 것도 이제 막 화학식 나오면 만들어보고 하는데. 이게 니코틴이랍니다. 이때까지 만드신 건 그게 제일 복잡한데요? 이건 만드니까 참 보람도 있고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니코틴인데. 검은색이? 검은색은 탄소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질소. 질소. 그다음에 하얀색은 수소죠. 그러니까 그냥 니코틴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이야기 들어오면 이것이 신경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라서 조금 섭취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안 좋고요. 이것도 이제 다량을 한꺼번에 농축된 니코틴을 섭취하면 죽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 2007년도 보성, 저는 이제 어부살인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어부살인. 보성에 살고 있던 어부가 2회에 걸쳐서 총 4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제가 현장에 투입이 됐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씩 살펴보면요. 2007년 9월 1일에 밤 10시경에 그 딸이 밤 10시가 되도록 연락이 안 되니까 한 어머니가 이제 실종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제 대학에 다니고 있던 이 딸이 같은 바에 있는 남자친구하고 같이 이제 보성 지역을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8월 31일에 마지막 CCTV를 보니까 실종이 된 여성 A와 남자친구 B가 숙소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가는 뒷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둘 다 실종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색을 하고 있던 중에 A 이 여학생이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전환을 하고 남자친구의 행적을 조사를 하고 있던 중에 결국은 이 남자친구도 시신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굉장히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양쪽 발목이 골절 상태처럼 발목이 양쪽이 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깊이 상처가 패인 것처럼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전개되고 있던 중에 9월 25일에 놀러온 두 여성이 있었는데 또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다음 보성에서요? 그렇죠. 그 장소 근처에 인근 해안이죠. 인근 해안에서 이제. 경찰이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시신이 또 발견이 되는지. 그렇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두 명의 시신이 발견이 된 거죠. 이건 뭐 사고사라고 하더라도 우연히 20일 만에 두 팀이 시신으로 발견된다는 거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크지도 않은 마을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이 두 시신에 남아있는 흔적이 앞에 발견됐던 시신의 흔적처럼 날카로운 곳에 배여 있고. 또 있어요. 또 골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두 분의 피해자들은 좀 멍이 있었고 누군가한테 맞은 흔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수사를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차 2차 사건의 영화성을 찾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1, 2차 사건에 피해자들이 모두 어떤 선박에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사건에서는 여기 여학생이 119에 4번이나 통화를 시도한 흔적이 경찰이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2, 3천 만에 끊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데 통화 녹음된 거 들어보니까 모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배에 지금 타고 공격을 당했다라는 것으로 추론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해상 연쇄 살인사건의 첫 피해자인 대학생 추모양이 119에 4차례 전화한 것은 지난 8월 31일. 초양은 당시 119에 전화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배의 엔진 소리인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배에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심장이 되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두 여성이 이제 바닷가를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내가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좀 해야 되는데 전화기가 없어서 그러니 전화기를 빌려주세요라고 자기 남편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러고 고맙다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상황에 전화기를 빌려줬던 피해자들로부터 배에 갇힌 것 같다. 경찰 포터를 불러달라고 하는 문자를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배에 지금 타고 공격을 당했다라는 것으로 추론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탐문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70대 노인이 계신데 이 사람이 누군가 젊은 친구들을 좀 태우는 걸 봤다라는 진술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한 배를 찾아요 결국. 그래서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20대 여성들의 물건들을 찾습니다. 아 뭐 이렇게 하네요. 골팬, 머리끈, 그 다음에 모발 심지어 이런 이제 결정적인 피해자들이 이 배에 탔다라는 이제 그 배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70세의 어부 오 모 씨를 체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피해자 C와 D의 여성 피해자들의 증거물만 나왔기 때문에 이 1차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이 소위 쌍끄리 배가 있잖아요. 두 배가 같이 가면서 그물을 연결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쌍으로 바닥을 끌고 가거든요. 이 배가 건진 물건이 뭐냐 하면 A와 B가 찍었던 디지털 카메라를 빠뜨린 것을 건졌습니다. 그것을 건져가지고 이 두 피해자가 그 범인과 같이 탄 배에 있는 사진이 찍혀있는 것이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정적인 증거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궁을 했더니 결국 자백을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피해자들이 저항을 해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자백을 합니다. 지난 한 달 새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녀 4명은 모두 배를 태워준 70대 어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추행을 하려다 실패하자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앉아보고 싶어서요? 네. 누구를요? 남순 씨. 이게 어떤 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을까요? 왜냐하면 한 피해자는 건장한 남성이기도 했고.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는 이 남녀 대학생한테 이 범인 오모 씨는 자기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냥 배에 태워줄게. 그래서 조업을 하는 곳으로 나가서 그때 와서 이제 추행을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정리가 되죠. 그랬더니 남학생이 저항을 하니까 밀쳐서 바다에 빠뜨립니다. 빠뜨리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어구인 이 사까대로 남성을 내리쳐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요. 이 사까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패를 끌어당길 때 쓰는 뾰족한 고리가 달려있는 어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처가 남게 된 것이죠. 2차 사건 당시에 놀러로운 여성들이 오니까 또 같은 방식으로 내패를 태워줄게 해서 바다 한강 내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성추행을 시도를 하니까 피해자들은 저항을 당연히 하실 거고 1차 사건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서 살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 오 모 씨는 제가 면담을 실제 들어갔을 때도 제가 바깥 조사실 창밖에서 조사받는 장면을 봤을 때는 그 수사관들한테 막 굉장히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억울하다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막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사관들이 나오고 내가 한번 들어가서 성향을 파악을 해보겠다 들어갔더니 금방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서 어디서 오셨냐 그랬더니 경찰청에서 분석을 하러 왔다라고 제가 이제 신문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정말 곧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기력이 없는 사람의 연기를 노인인 것 같은데 몸을 흔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젊은 처자들을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얘기만 30분 동안을 하길래 비겁한 사람이네요. 정말 이거는 안 되겠구나. 당시에 제가 조사된 내용을 보면 나한테 배를 태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다. 애초에 공짜로 태워달라고 한 사람들이 문제다. 전형적으로 사이코패스들이 갖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결국 이제 자세히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녀 4명을 무참히 살해했고 대법원에서 결국 최종 사형을 선고를 하죠. 그래서 현재 지금 최고령의 사형수 현재까지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때 4명의 피해자가 전부 20대 초반에 70대의 범인한테 왜 그냥 피해를 당했을까가 가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 제가 서있는데 그 범행에 쓰인 배를 압수해서 거기다 묶어놓고 있었죠. 그래서 보고 있었더니 마을을 지나가던 분이 어르신께서 저 배를 한번 타봤느냐 경찰관의 모습이니까 안 타봤습니다 했더니 저 배는 바단 가운데 출렁거리기 시작을 하면 당신 같은 장정들도 난감만 붙들고 있어야지 일어나지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엄청난 제가 통찰을 느꼈어요. 이런 상황 또 물리적인 신체의 제한은 심리적인 프레임을 같이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범인 오모 씨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잠도 거기서 잔데 웬만하면 집에 가지 않고 그러니까 활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움직임이 자유롭고 신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신고를 해서 여기 바다 한 군데 위치도 모르겠고 구하러 오는 동안에 이미 빠져서 나는 두려움이 얼어붙게 만드는 이런 현상을 일으켰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권장한 남학생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냥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상황 자체가 엄청난 두려움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범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는 삿갓대나 힘이 아니고 상황 자체가 이미 범행의 도구를 쓰였겠다. 심리적으로나 모든 걸 배를 다루는 사람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상황을 통제하는 수법의 범죄 유형들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해되지 않았던 사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1년도에 부산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교회에 가던 한 여성 주부를 납치해가지고 열흘 정도 자신이 옥탑방에 가두어놓고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범인은 김길태라는 자였습니다. 김 씨가 지난 2001년 5월 길가던 30대 여성을 납치해 열흘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곳이 바로 이곳 옥탑방입니다. 김 씨는 외출할 때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아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거처를 여러 차례에 걸친 성폭행 범죄의 그쯤으로 이용한 겁니다. 어부사건이 선박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용을 했다고 하면 김길태 사건에서는 자신의 옥탑방을 이용했다고 하는 이 장소적 특성을 우리가 이제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거기 열흘 동안 감금이 되어 있으면서 김길태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든 사이에 몰래 빠져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체포가 됩니다. 아마 들으시면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실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사건에서 김길태가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 탄원서를 자기가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50페이지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일관된 게 뭐냐면 피해자가 유혹의 눈빛을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합의된 성관계다를 주장을 하는 납치해온 것은 맞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대화가 잘 되면서 내가 풀어줬고 또 담배를 피러 가기도 하고 내가 잠깐 전화를 걸고 나가기도 했는데 창문만 열면 도망갈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냥 있었기 때문에 나하고 사귀고 같이 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를 주장한 게 50페이지예요. 범행을 무작정 부인하는 김길태의 태도는 과거 범행 때를 보더라도 거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라면 끓여 먹는 것밖에 없는데요. 네? 라면 밖에 안 끓여 먹는데요. 지난 2001년 주부 납치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는 증거가 나와도 억울하다고 버티는 바람에 성폭행 범행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현장 검증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성폭행이 아니라 여성과 동거한 것이라고 주장해 결국 피해 여성은 법정에까지 서서 당시 상황을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김길태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8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강솔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것 말고는 신체에 위해를 당한 것은 없다는 이유로 김 씨의 형량을 12년에서 8년으로 낮췄다. 예? 직접적인 상해를 가지 않았다. 위험만의 상해가 뭐죠? 물질을 이렇게 때리거나 아니 성폭행이 상해 아니니? 참 이해가 안 되는 김길태의 주장을 이 좀 그게 상식에 먹혔던 거죠. 그 당시에 오히려 그 상황을 보고 감형을 해 준 거네. 민지 아까 그런 얘기들을 듣고 변화가 생긴 모양이냐 편사가 지금 그런데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방구조가 워낙 음침하고 옥탑방인데다가 쳐다보는 눈빛조차가 쇠사슬이 묶여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공간이 이제 그 가해자의 편이고 가해자의 도구이고 거기서 그 공간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제대로 저항을 할 어떤 그런 용기라든가 힘 같은 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범죄 피해자들이 이런 심리적인 경험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성인이고 장애가 없고 이러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존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그런데 정말 그 당사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아무런 판단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아서. 소위 때 머릿속이 하얘진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연구 논문들을 보니까 절박한 공포와 두려움 상황에서 심박수가 뛰기 시작을 하면 110이 넘어가면서 소근육 운동에 마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신고 번호를 제대로 버튼을 누르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손가락으로 마비가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뭐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어. 그럼요. 그냥 있었어. 왜 저항하지 않고 고함치지 않았어. 이런 식의 평가들. 정말 우리가 잘못된 그동안의 평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피해자는 의무생이 없어요. 피해자가 왜 의무생이. 당연한 말씀이죠. 아주 상식적인 얘기긴 하지만 범죄의 책임은 결국은 과해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죠. 피해자의 상황을 저희가 쉽게 판단하는 것들을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발달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인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사실 과거의 기준일 수도 있고요. 수도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럼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출간한 2020년 세계 경제 대전망에서 욜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영올드. 영올드의 합성어예요. 욜드. 말 그대로 젊은 노인이라는 건데 말에 어패가 있지만 사실 정말 젊은 노인이 정말 많아지게 된 거고. 더 이상 노인의 기준이 좀 바뀌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젊은이의 영역이 좀 넓어진다. 노인들은 사실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젊어졌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노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낡아 있고 이런 낡은 인식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노인 성범죄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인 성범죄 관련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편견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인이 가해자였던 사건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거돈 시장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언론에 알려졌기 때문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진무실에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피해 여성은 이달 초 업무 시간 오거돈 시장 수잉 비서의 호출을 받고 오 시장 진무실로 갔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합니다. 70대는 양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이 약합니다. 힘없고 병든 노인의 미친 짓으로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70대는 양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이 약하다며 힘없고 병든 노인의 미친 짓을 용서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뒤 나온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선고 형량을 낮게 받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이 사건에서 특별하다고 저는 볼 수 없고 실제로 노인 성범죄 피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식의 변론 방식이 비판을 받을 거라는 거를 변호인은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변론을 마지막으로 했을까 그동안 먹혀왔다는 거죠. 감경의 사유로 상당히 작용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노인 성범죄 가해자들은 주로 이제 법정에서 자기가 얼마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취약하고 그리고 너무 내가 고령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은 좀 봐달라. 그런 온정적인 시각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고령이라는 사유만으로 이제 감경이 됐던 사례에 제가 두 가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교사였던 고령의 피고인이 있었는데 이 가해자가 볼링을 가르쳐주겠다라고 하면서 중학생 두 명을 강제추행을 합니다.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그런데 의심 의심 모두 강제추행의 어떤 최저기준인 천만 원, 벌금 천만 원만 성고를 받습니다. 양형의 유를 보면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한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건 아니죠. 이거는 명확하게 교사가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사건인데 성인지 감수성 얘기가 사실 나올 필요가 없는 판결인 거죠. 그렇죠. 노인이 아니었으면 어느 정도의 성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이들이잖아요. 피해자들이 중학생이면 일반 성폭력보다 더 강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 실형 선고가 거의 많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놀이터에서 혼자 이제 그늘 타고 있는 8살 여자아이를 유인해서 강제추행한 70대 노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선처를 받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서는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권고형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다. 고령인 점이 상당히 감염의 요소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또 7세 여자아이를 같은 방법으로 유인해서 또 강제추행을 합니다. 재범의 기회를 줬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노인이라는 점이 대전제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노인이라는 전제 때문에 그 범죄 질이 감염이 되는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판결문에 쓰는 거에 있어서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냥 맥락 없이 고령인 점 이런 문구가 들어온다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형과 감염 같은 중요한 결정 앞에는 그것에 논리적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으니 사형을 한다 이렇게 이게 논리적인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나이가 많다는 것이 어떤 이런 결정적 판결의 논리적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인이라도 사실은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정치적 지위가 젊은이들에 비해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잖아요. 나이라는 권력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있어서 활용하고 또 노인이라는 어떤 일반인들의 온정적인 시각을 활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이해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라든지 양형의 사유, 양형의 설명이 좀 더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나와야 돼요. 반대로 그러면 노인들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또 달라지잖아요. 노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떤 편견이 또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을 해요. 특히 성폭력 문제에서 통염이 피해자가 노인일 경우에는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노인 피해자의 발생 비율이 2016년에 560건 정도가 공식적으로 집계가 됐고 2020년 800여 건 정도 집계가 돼요. 하루에 2명 이상의 노인 성범죄 피해자가 계속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고령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신고에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내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라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때 과연 나를 믿어줄까? 심지어 가해자가 자기보다 훨씬 젊은 사람일 경우에 믿어줄까? 젊은 사람이 굳이 왜 노인을 성폭력해? 라는 생각을 사실 누구나 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니면 주변의 어떤 동네 사람들에게 그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영화 69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노인 성폭력 피해를 최초로 소재로 활용한 영화인데 사실 실제 사건을 좀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60대 여성이 병원에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해 있었던 상황에서 다리에 붕대를 좀 새로 감아달라고 이제 30대 남자 간호조무사에게 부탁을 하는데 붕대 처치실 같은 데 들어가서 이 60대 여성 환자가 30대 남성조무사한테 강간 피해를 당합니다. 지난 8월 서 씨가 입원해 있던 한 병원. 서 씨가 한 남성 간호조무사와 치료실에 들어간 뒤 30여 분 만에 문을 나섭니다. 둘만 있던 그 30분 동안 서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라는 바로 신고를 못 해요. 왜냐하면 남편도 있었고 곧 결혼을 해서 상견례 해야 하는 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면 자신이 경찰서에 갈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식과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를 하고요. 남편이 바로 병원에 찾아오고 이제 그 가해자한테 일종의 각서 같은 걸 받아요. 그러니까 자인서라는 제목으로 받았는데. 이런 걸 했다. 나는 이 사람을 강제로 강간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인서는 어떠한 강압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자필 서명까지 받아두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사건 발생 이틀 뒤에 가해자한테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마치 이 여성 피해자가 원해서 한 것처럼 아줌마가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런 식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내요.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어떤 시나리오를 짜서 마치 피해 여성이 자신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응해줬다. 합의와의 성관계 한 것 같은 시나리오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강제성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문자가 오고 피해 여성은 사실 완전히 무너지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도 엄청난 소문에 시달렸어요. 그 지역사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사신 분인데 동네에 온갖 소문들이 다 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심지어 늙은 꽃뱀이다. 젊은 남자랑 성관계했으면 감사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소문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 30대 남성이 뭐가 아쉬워서 60대 여성을 성폭력해? 라는 기본적인 어떤 편견에서 사실 수사를 시작한 거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또 피해자분은. 그런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검증까지 막 해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데리고 형사들이 대역을 하는 방식으로. 60대 여성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자신의 그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이런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한 얘기죠. 그리고 그 현장 검증하는데 조사가 물다가 무슨 보냈어. 주지 않고 막 물고. 님도 끊고 우리한테 동사받아 봤어요. 세 차례나 재조사를 받았고 현장 검증도 이뤄졌습니다. 피해자의 저항 의지가 약해 성폭행으로 보기엔 미심쩍다는 이유에 섰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 씨는 팔과 다리가 자유롭지 않았고 비명을 지르다 가해자가 입을 막아 의치가 부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세 번 정도 검찰에 영장 신청을 해요. 구속영장 신청을 하는데 검찰에서는 세 번 다 반려를 하고 마지막 네 번째 경찰의 영장 청구 신청에 응해서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정식으로 하게 되는데 결국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범죄를 다투고 있고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구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봤는데 사실 구속 여부가 유무죄 판단하고는 관계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그냥 구속이 기각됐다. 이런 소문이 또 동네에 나다 보니 아, 그럼 이 사람 합의하에 한 거 맞네. 강간 아니었네. 역시나 아니었어. 이런 식의 소문이 사실 더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피해자가 선택했던 것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냥 자살합니다. 자살하고 유서에 이렇게 남겨요. 내가 아이였거나 젊은 여자였으면 그 놈은 구속됐겠지. 그 놈이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면 나쁜 소문도 안 났을 거야. 딸 아이랑 남편 눈을 볼 수가 없다. 유서에는 인격을 파괴한 흉악범이 활개치고 있다. 법에는 기댈 곳이 없다는 절망과 분노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 가해자가 5년을 선고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증고도 있었겠지만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강간 합의금 이런 식으로 막 검색도 해보고요. 그리고 자인석 그거를 직접 작성한 게 사실 큰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보면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강간 사건인데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죄질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 저는 이 여성이 60대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당연히 구속 기소됐을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도 5년이... 편견이 개입된... 그럼요. 노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편견이 개입이 되었던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에이지즘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이제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은 좀 수치심을 덜 느낄 것이다. 네, 맞아요.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느끼는 피해는 그 사람의 나이랑 상관이 없는데 노인들은 상당히 어떤 무성적인 존재. 별로 이제 성별에 따른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이런 노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좀 잘못된 편견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성범죄 사건을 얘기하다 보면 그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법률의 뭐 불법 촬영이라든지 통신 매체 기용 음란에서는 그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 자체가 성적 수치심의 유발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겠죠. 법률에 있는 용어이고 법원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추행 피해 또는 불법 촬영 피해를 입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나요라고 물어보면 젊은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피해자들은 깜짝 놀라요. 왜요? 꼭 느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성적 빡치심을 느꼈다고. 정답에. 저게 더 정답인데. 그런데 이 노인 성범죄 피해자들의 특징은 그래서 내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설명을 하시려고 해요. 이게 노인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60대 이상이 경험했던 어떤 형법의 시절은 강강과 강제추행의 죄가 정조에 관한 죄였어요, 형법의. 정조를 침해당하는 죄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치심에 대한 얘기를 자꾸 본인이 하다 보니 그 수치심이 강요받고 본인이 거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올가매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수치심은 누가 느껴야 될 감정이냐. 피고인들이 느껴야 되는 거죠. 가해자들이 내가 이런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느껴야 될 감정이 수치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도록 지금 어떤 법률 체계라든지 법원의 판결 방식이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참 이상한 게 저희가 이제 만약에 길을 가다가 어떤 나쁜 사람한테 한 대 맞았어요. 그래서 막 거기가 깨지고 그랬는데 나한테 와서 너 부끄럽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부끄러운 거랑 무슨 상관이지. 자신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당한 폭력을 당한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가 나거나 분노가 느껴지는 게 정상적인 감정이고 사법기관이 대신 복수해 주는 게 사법체계의 핵심인데 왜 이 시점에서 부끄러운지를 그러니까요. 저는 수치심이나 나라를 빠져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거는 법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입법의 영역에서 이제 법률의 손을 좀 봐야 되겠죠. 시대에 상당히 낡은 개념이거든요. 성적 수치심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이 세대에는 사실은 맞지 않는 개념이고 이게 사실 발의가 되어 있긴 해요.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대체하자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성폭력 사건에서 등장하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다양한 감정을 너무 좁게 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더 넓은 뜻의 불쾌감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노인 성범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노인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최소한 법정에서 뭔가 사건을 바라봤을 때는 그 사건의 개별적인 특성이라든지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특성에 중점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묶어서 고령이니까. 이런 얘기가 되게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최소한 이거는 법원에서 좀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진짜 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릅니다. 2분 2분